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모두 20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. 이는 전년보다 156곳, 32%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온라인 거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거짓 표시로 적발된 121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미표시업체 85곳에 대해서는 총 2,3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또 거짓 표시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업체의 경우 업체명과 위반산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.